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휘발유값도 1,600원을 넘어섰는데요.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잡히는 듯했던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유소. 휘발유값이 1,600원을 넘어서자 기름을 넣으러 온 운전자들은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산유국 협의체 오펙플러스가 감산에 나선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휘발유값이 리터당 평균 1,6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리터당 1,62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가격도 지난 3일 이후 가파르게 올라 광주, 전남 모두 1,500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값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는 10% 이상 하락한 유가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진정되는 듯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은 가격 변동이 큰 석유류라든가 공업제품, 전기, 가스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론에 의해서 다시 재료비 인상이 이어지는데 이게 다시 식비라든지 외식비라든지 서비스 물가 인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하는 가운데 이달 말 종료가 예고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마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